마곡지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그룹 임직원과 지역주민들의 교류축제 LG컬처위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유명 외부인사의 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지역소상공인의 플리마켓과 허준박물관, 겸재미술관 등 지역의 문화시설도 참여해 강서의 특색있는 문화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청에서도 이번 축제에 함께하며 오는 10월 13일부터 진행하는 허준축제와 허준마라톤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로 사회를 맞는 LG컬처위크는 매회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돼 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